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육군도 가족 친화적 문화를 넓히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육군은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인 육아휴직을 비롯해 자녀돌봄휴가와 육아시간 단축근무, 탄력근무제를 장병들이 적극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도지원에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을 받고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남군 간부들은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딸과 두 아들 등 모두 내 아이의 아빠인 소요한 소룡은 지난 3월 자녀돌봄휴가를 통해 자녀들의 유치원 입학식과 어린이집 입학식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세 딸을 키우는 김영철 상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육아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부부 군인인 임경상사와 안영훈 중사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해 자녀를 키웁니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보면 자녀돌봄휴가 경우 유치원과 학교 등의 공식 행사나 자녀의 병원진료 등이 필요할 때 연간 2일에서 3일까지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가입니다. 또 육아시간 제도는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군 안에서도 맞벌이 과정이 늘어나면서 이런 제도 필요성이 커지자 육군이 지원에 나섰는데 육군 조직 안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남군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남군의 육아휴직은 878명, 자녀돌봄휴가는 18,276명, 육아시간은 1,506명, 탄력근무제는 1,730명 등 그 숫자만 2만 3천 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제도의 기준은 육군 소속 장병들이 결혼을 비롯해 출산과 보육지원 등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일과 가정 모두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육군이 마련한 지원 정책은 크게 4가지로 결혼 한 가정 시작 지원, 안전한 임신 출산 시스템 강화, 육아 부담 완화, 교육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군 문화 조성 등입니다. 육군은 군 안에서도 가족 친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대 변화 등에 맞춘 지원책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